이거야. 저주받은 29번 자리. 장고에서 자느라고 진탑 났어. 괜찮을까? 하지 말자. 왜? 무섭니? 죽을 결심까지 한 애들이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 꼴통들 그럼 저주를 내리는 거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난 귀신을 부르는 영무야. 너희가 간절히 기원해야지만 귀신이 오는 거야. 알겠니? 분신사바라면서 무섭다고 눈을 드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눈을 띄면 안 돼. 알았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영이시여 영이시여 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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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다사이 영이시여, 영이시여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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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반장은 수사 내용 계속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입단속들 잘 해야 할거에요. 언론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드디어 공격 기능에 신경을 제거합니다. ... 자기가 가르쳐 가르쳐요, 군신사바를 했어요. 유진이가 귀신을 불러내서 아이들한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혜지가... 미안하다. 그 정도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혜지와 일회의 죽음은 너희 탓이 아니야. 걔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내린 애들이 두 명 더 있어요. 걔들을 살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 귀신이라도 쫓아오냐? 이게 어딜 눈 안 깔아? 야, 감독. 너도 1호 꼴라고 싶어? 너 어제 1호는 왜 만난 거야? 1호를 만나? 무슨 소리야? 저번에 혜지 죽기 전날엔 혜지하고도 만났다며? 어떻게 니년만 만나면 다 대갈통에 불 지르고 죽어나가냐? 니년이 저승사자냐?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도 말고 말도 묻히지 마. 아님 내간이 대갈통에 불 붙여버릴 거야. 알았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 오는 거니? 너 어제 늦게 다닌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도대체 요새 왜 그래? 지금 마을이 죽으려는 일 때문에 얼마나 난린데? 엄마, 어제 아빠가 너 왜 혼났어? 너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니? 너 어제 새벽 1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 계속해 봐. 너 어제 핸드폰도 안 받고 아빠가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할 거 없다고 해서 더 혼났지 않니? 그저께는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저께도? 저 말로 왜 그래? 무슨 무슨 걱정 있니? 아니야. 나 잘게, 엄마. 엄마, 김인숙이라고 알아? 김인숙? 김인숙? 30년 전이면 엄마랑 같이 우리 학교 다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학교 갔다가 저녁 먹고 인터넷 하고. 아, 뭐야.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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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해서 내일은 학교에 꼭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나 결석을 했단 말이죠? 애들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서 내 책상에 갖다 놔요. 내가 전화하지요. 선생님이요? 그래도 담임인 제가... 선생님! 선생님 끝났랐어요! 재현이가! 재현이랑 이런 hill 말일 босс으로 언니! MIDI! 씨 Aside! reckless 재현이가! exper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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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해제하고 이루와 죽기 전에 널 만난 건 기억나니?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걔들을 만났대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너 초반 애들하고 왕숙이었다며?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돼! 몰라요. 몰라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내가 아이를 죽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김희숙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29번 귀신이 아이들을 죽게 했다. 귀신이 말이지. 그럼 한 선생은 재은이가 저주받을 거란 얘기를 어제 들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왜? 좀 나올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거기서 얘기해! 나 지금 못 나가. 엄마한테 혼나. 무섭니? 내가 무서워서 그러지? 뭐? 너 죽을래? 너 엄마만 아니면 죽었어? 너 내일 학교에서 봐! 대가통에 확 불붙여버릴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 거지같은 말. 다시는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 off the environmentalist signal. 안 돌아온다고 할게요. 다시는 이상한 가을이 넘는ца. 안 돌아온다고. 얼마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온다고. 친구가 돼서 안 Gentleman 말이지. 안ạ Urban Saying read.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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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처 생각을 못 했어. 낯선 뭔가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을 건 시작에 불과 더 큰 깜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 그게 뭘까요? 그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너만의 죄책감 때문일 거야. 아이들 죽음은 너랑 무관해. 오늘 아침 소정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도 제일 먼저 저를 떠올리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이것으로 끝날까요? 저주를 받은 아이들 내시다 죽었으니까 그 홀령이 제 몸에서 떠나줄까요? 유진아 미술 선생님 좋아하시죠? 뭐라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술 선생님에게도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시래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부탁합니다. 안 자는 거 알아. 너 얼마 전에 내 뒤를 따라온 적 있지? 왜 그랬니? 널 혼내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서야. 수업 시간에 날 유심히 관찰한 이유도. 정말 모르세요? 저 봤어요. 선생님한테 붙어있는 이상한 거. 29번 김인숙하고 철석을 부를 때. 그게 뭐지? 귀신이야. 정말 김인숙의 저주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걸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른 이름이 뭔 줄 아니? 춘이. 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공포의 저런 눈으로 나한테 말했어. 고향으로 돌아가 죽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춘이란 여자와 그 딸 김인숙은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야. 그들 무녀는 불질러 자살했다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몹쓸 비밀을 간직한 채 겁에 질려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비밀의 열쇠 유진이란 애가 죽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불러낸 김인숙의 악기가 저주를 내린 거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진이라 내가 누구의 자식이야? 정이스라고 30년 전 김인숙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유진이라 내가 정말로 악기를 불러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 아이와 가족들을 마을에서 몰아내야지. 또다시 그들 모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 셈이오? 한 선생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위해 그러는 거야? 다 이 마을을 위해 마을을 위해서란 얘긴 그만하시오. 군수님이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하니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그 새삼스럽게 왜들 그러십니까? 신경들이 예민해질수록 서로 자극적인 얘기 삼가합시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날 비롯한 여기 모인 사람들과 마을 주민 모두는 한 배를 탈 사람들이야. 누구도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못 떠나요.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아예 죽이라고 하세요. 예 알았어요. 당신도 빨리 들어와요. 끊어요. 엄마 김예숙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며 누가 그래? 김예숙도 다같이 왕따였어? 나랑 비슷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처럼 죽음을 부르는 아이였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엄마 엄마 나 유학 보내시면 안 돼? 나랑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도 위험해질지 몰라. 휴진아. 너 명심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이 마을을 떠나선 안 돼. 알았어? 이 마을을 떠나선 안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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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 내가 볼펜을 움직여 볼 테니까 따라서 봐. 내가 보기에는 농매장 같은데. 저게 다 보인단 말이지? 혹시 병원에 가본 적 없어?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일 텐데. 병원에 한번 가보도록 해. 알았지? 다음. 장 Safe. 사다 면을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구입력으로 퍼펜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수저게 일어난 사이. 그래! 그래! 눈만 뒷궁수에 달려 있는 줄 알어! 니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랑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서 저주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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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민재! 무슨 짓이야? 민지야!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무서워! 무슨 짓이야! 유진아! 왜 그래? 너 어디야?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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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나요. 아 너한테 귀신이 붙었다는데 맞니? 그럼 언니가 너한테 붙었다는 그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도 될까? 뭘 어떻게 할 건데? 긴장을 풀고 언니를 믿어야지만 최면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 앞에 있는 스탠드 불빛을 응시하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 아주 나른한 잠에 빠지듯 이제 넌 기억나지 않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조용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만난 그날을 천천히 기억해봐 그날이 담당지 않아 끊을 것의 Jeffrey 그 남자의 디노 그 남자의 디노 그 남자의 디노 그 남자의 디노 그 너의 디노 이 디노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그래? 왜 그래? 최민이라고? 트 밖이야. 최면을 사용하다니.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하고 괴기해. 그럼 김인숙의 헌백은 누구든 최면을 걸어 죽일 수 있다는 거네? 유진이는 끊임없이 김인숙의 헌백에 저항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진이 의식까지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유진이 계속 김인숙의 헌백을 나오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우선은... 김인숙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겠어. 너... 김인숙이지? 도망가리 하지마. 너를 도우려 하는 거야. 너를 도우려 하는 거야. 도망가리 하지마. 도망가리 하지마. 도망가리 하지마. 정인숙. 네가 그 딸의 복면을 뒤집어 썼다고 안 볼 줄 알아? 그래. 나랑 말달이다. 어떻게 죽였을까? 나 이유는 아ляzlich rude. olit인지 저는 죽을 줄이야!! 네가 죽여봐! 죽여봐 내가! 죽여봐 내가! 아 my son! 나 말 Radio! 다들 아멘 아 아멘 아멘 그렇게 불타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김인숙이 두건까지 뒤집어 쓰고 볼 수 있었던 거지? 모르긴 해도... 어떤 영적인 힘이... 여보세요? 이 선생님, 도와줘요. 이 선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다 됐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선생님. 이것과 똑같은... 무슨 일이시죠? 유진이 안 왔어요? 유진이 왔습니다. 왜요? 자리가 비었는데. 다음은 미술실에 있을 겁니다. 미술실? 유진이를 학교에서 쫓아낼 생각이시라면 그만두시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인숙이는 사고사가 아니라 30년 전 살해당한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죽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요. 아버지는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마는 인숙의 영혼이 유진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됩니다. 정신이 남았다. 나뿐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남았어. 이 마을은 정상 대대로 외진이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모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거야. 사람들은 그들 모녀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 그들 모녀를 이 마을에서 내몰기로 했다. 김인숙이가 학교로 전화 오기엔 소류가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 대체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뭐죠? 균이. 균이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담아문을 통해 세상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미신과 각종 마을 굿을 금지하도록 관할 관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관할 관청에서는 기륭 화복을...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제 딸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저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 지금은 제발 제 딸에 대한 생각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말투군요. 제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셔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보셔서. 너에 대한 생각만 해주세요. 여기 딸을 부탁하러 온거 아녀? 교장선생이야, 군수. 마을유주만이 당신 딸을 돕는다고 다 되는게 아녀. 내가 아니면 당신 딸이 힘들죠? 당신 딸을 위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생활하는지 말아보란 말이야!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선생? 한선생, 어디갔어요? 한선생님이 잠시 나가셨어요. 그래요? 준희가 돌아가서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교육자라는 인간이 딸을 빚기로 학생의 엄마를 강간하려 하다니.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난 그날의 혐오스러운 내 행동을 잊을 길이 없었다. 그럼 당시 마을유주들도 아버지와 같은, 준희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였겠군요. 준희 모녀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지.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그들 모녀를 마을에서 몰아내려고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죠?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모두ù puedan Face thứ onder these wars 눈이 나니까! 줄이야! 준 얘들이 불타고 있다! 선생님.. 준 얘들이 불타고 있어요! 인숙이가 죽었어 니들 자식들이 불쌍한 딸을 죽였어 윤근숙, 김교장 그리고 여기 있는 너희 모두는 저수할 거야 이 마을에서 나온 모든 것은 씨를 날려버릴 거야 살고 싶으면 이 마을을 떠나지 마 절대로 절대로 이 선생은 유진이라는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유진이를 자퇴시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아이들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도 말입니까? 유진이에게 김인숙의 훈련이 들었다는 건 억측입니다 이 선생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설명할 성격의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학생 전체가 그 아이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를 위한 소외의 희생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회라는 것도 유진이를 미술실에 있게 하지 마세요 이건 교장으로서의 시십니다 알겠습니까? 이 선생 왜 그래? 이 선생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왔으면 대답을 해줘 너 김인숙이지? 너 김인숙이지?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이 선생은 내가 오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이제 내 몸에서 나가줘. 네가 오했어. 못 나가. 못 나간다고? 나도 싫어. 나도 내 안에 네가 있는 게 싫단 말이야. 넌 아직 집집지 못해. 널 위해 해줘야 할 게 있어. 그만! 그만!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었네요. 모두가 유진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저승사장? 네. 저랑 2년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희 학교에 우리 동네 출신들이 모두 7명 있었는데 그 중 5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모두 석연치 않은 사고로요. 근데? 선생님. 종철이 아시죠? 양조장 집 아들? 네. 걔가 학교에서 은주 이름 부르면서 빠져 죽었어요. 마치 체명이라도 걸린 듯이요. 근데요. 이은주가 어떻게 거기 갔어요? 자원했어. 네? 이은주도 죽은 사람들이 이 마을 출신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 그럼요.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일은 무슨. 내 또 전화하지. 이선생. 퇴근하십니까? 네. 내일 저녁 때 교장 선생님께서 면담 좀 하시자입니다. 네. 유진이랑 이은주 선생이랑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 김인숙의 엄백은 아닌데. 도대체 뭐지? 유진이. 유진이가 말한 저한테 붙어다닌다는 존재. 항상 느꼈어요. 기억나진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절 컨트롤하는 기분이에요. 최면을 통해 그 존재에 대해 안다고 해도. 어쩌면 선생님에게 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날 지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무엇이 보이나요? 유진이가 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아니에요.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는 그 아이에요. 자꾸. 기억하라구요 근데 모르겠어요 뭘 기억하라는건지 하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기억해봐요 기억해봐요 그 아이가 원하는 기억을 여사 여사요 아는 여잔가요 아는 여잔가요 아주 어릴때부터 내 곁에 있던 존재 어떻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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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을 출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알면서도 온 거야. 그게 이훈주 선생의 의사였을까? 너, 이훈주 선생과 무슨 일 있었니? 응. 아니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더 이상 당신의 복수를 위해 날 이용하지 말아줘. 그럴 순 없어. 넌 나고. 난 너니까. 도대체 어떻게 김희수가 살린다는 걸까? 넌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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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진이 곁에 있어주세요. 알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 화장하는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어때? 예쁘니? 네. 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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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모든 걸 밝히군.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게 우선이야. 그들 모녀의 저지를 풀어줘야 한다고? 답답하군. 누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법이 춘희 모녀의 저지를 막을 수 있나? 아니면 경찰이! 유진이라는 아이. 너무 위험해.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그걸 그 아이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 나이엔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지. 스스로 자살을 택한다.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당신... 당신이 인간이야? 못해. 못한다고... 그렇게는 못해! 한 선생 잘 들어. 난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당시뿐만 아니라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어. 조용히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연못해! 조용히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입 닫히고 가만히 있어. 너 누구야? 어? 무슨 짓이야? 해, 이따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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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효주 선생님. 이효주 선생님. 이효주 선생님. 이효주 선생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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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